히트송 테이크아웃 들려드릴게요 커피는 이미 마셨지만 지나칠 수 없어 문을 열었지 반가운 하소울의 인사 어젯밤부터 듣고 싶었지 불심한 척 말해 주문 좀 팔아주세요 그래 다가오고 심장의 음악이 되고 사실 매일 땅이 아무 상관없어 난 그냥 당신의 마음으로 주사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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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깔끔히 걷어올린 손 골고루 맞춰서 쓴 발끝 눈빛이 보지는 깨끗한 내 주여자의 자신 없는 건 자신인 걸까 아저씨 저기 앉은 같이 있는 여자 자꾸 뜻을 보며 화난한 웃음 짓어 어쩔 수 없지 아저씨에 한겨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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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리면 화이팅하고 갈게요 아저씨에 한겨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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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의 마음으로 주세요 제일 큰 사이즈로 주세요 당신의 마음으로 주세요 아저씨에 한겨 주세요 열일하며 데리세오 이렇게 한겨 주세요 다시 내 마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한패 사이즈로 주세요 추세여 더 더 이어지면 내 삶을 할게